자, 무효하고 취소하고 조건기한을 볼 건데요 이게 거의 민총에 오면 마지막이에요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고 무효는 하나 정도, 취소 하나 정도 나오고 조건기한은 하나 정도가 배정이 돼서 딱 세 문제가 배정이 되는데 가장 민총에서 어려워하는 게 조건기한이라는 거 아세요? 조건기한을 이상하게 좀 어려워 많이 해요 이게 가장 어려워하고 무효, 취소는 대략은 거의 잡더라고요 거의 대분들이 보면 자, 이제 무효하고 그다음에 취소를 좀 정리를 할 건데 이 둘 간의 차이는 있어요 분명히 아무 때나 무효, 취소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단지 그건 있어요 결과론 쪽으로는 둘 다 동일해요 효과는 동일한데 가는 과정이 좀 약간 다릅니다 무효나 취소는 계약 자체가 성립이 됐나요? 성립이 안 됐나요? 성립이 된 거예요 성립이 됐다는 전제에서 무효, 취소를 논하는 건데 제가 세 개를 이야기를 해볼게요 세 개를 갑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의리라는 사람하고 자, 이렇게 둘이 매매 계약을 체계를 했습니다 계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계약이 됐는데 이 매매 계약이 무효랍니다 무효, 이게 무효 그럽니다 자, 두 번째는 이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집에 있는데 의리라는 사람하고 1억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을 이렇게 매매 계약이 됐는데요 이제는 매매 계약이 취소랍니다 취소? 이건 무효고 이건 취소입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의리라는 사람하고 1억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매매 계약이 뭐가 됐냐면 해제가 됐답니다 해제가 그럼 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지금 같으면 이걸 같이 쓰진 않았겠지 이렇게 따로 쓰진 않았겠죠 뭔가 의미가 좀 다르기 때문에 달리 쓴 건데 자,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됐다 그럼 왜 무효가 됐을까요? 이 갑과 을 간의 계약이 무효가 된 거거든요 왜 무효가 됐을 것 같아요? 당연히 법으로 정한 무효 사유에 해당이 된 거예요 자, 갑과 을 사유의 계약이 자, 갑과 을 사유의 계약이 아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강행 법규 있잖아요 그렇죠? 강행 법규에 해당이 되면 뭐라고 했어요? 무효라고 했지 않았어요? 무효 불능은 유효, 원시적 불능은 무효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있었는데 그게 의사 무능력자 있었잖아요 그 만취자 얘가 술이 떡이 돼서 계약을 한 거야 자, 분명히 전날 밤에 친구하고 술을 먹은 건 기억이 나요 택시 타는 것까지도 기억이 나요 그런데 아침에 눈 뜨니까 내 침대 위에 있더라고 양복은 그대로 입어져 있는 거고 일어나는 순간 뭔가 툭 하고 떨어져요 가만히 봤더니 내 집 매매 계약서야 매도인은 분명히 난데 매수자가 택시기사야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집을 판 기억이 없는데 집을 팔았더란 말이에요 전화해서 택시기사한테 내가 집을 팔았던가요? 했더니 뭐라고 했어요? 아니, 내려야 되는데 내리지도 않고 집 판다고 나한테 지금 신랑이 해가지고 20분 만에 집 판 거 아니냐고 그런 거야 그럼 계약은 성립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성립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야 그런데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의사, 무능력자의 행위니까 그게 무효라는 거야 그게 무효 또 써볼까요? 네 번째 비통착사가 비진이 있잖아요 비진이가 무효가 될 수 있죠 다섯 번째 통정허위 표시 짜고 한 거 비통 통정허위 표시 이건 뭐예요? 무효가 되는 거야 그다음에 아까 우리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거 있잖아요 첩계약이나 도박자금 빌려주는 거 이런 건 좀 더 뭐가 돼요? 무효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무효사유가 한 여덟 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벌써 다섯 개, 여섯 개가 나온 거예요 지금 이런 내용들이 그럼 이 무효사유는 처음부터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효력이 없어요 계약은 성립이 됐는데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야 그러면 가끔 무효는 처음부터예요 효력이 없다 두 번째 무효는 누군가? 이게 무효입니다라고 주장해야 무효가 될까요? 그냥 놔둬도 무효일까요? 누가 주장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감남과 을려가 첩계약을 맺은 거야 카페에서 유효가요? 무효가요? 다시 자, 첩계약을 맺었다니까 유효라고? 네, 나노네 아니, 첩계약을 맺었어, 지금 맺자마자 무효인 거야 무효라니까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무효인 거야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야 주장을 해야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효는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무효인 거야 당연 무효거든, 그게 알아듣죠? 이거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그냥 처음부터 무효인 거지, 처음부터 무효 처음부터 무효가 된 거야 그런데 시소로 한 번 와볼게요 시소는요, 매매기약 했잖아요 그러면 이 둘 사이에 무슨 사유가 있었다는 거야? 아까 첫 번째 제한능력자 즉,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도 안 받고 집을 파는 계약을 맺은 거야 이 미성년자가 두 번째는 차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기당해서 네 번째는 강박, 폭행협박 이 네 가지밖에 없어요 이게 자, 그러면 무효 사유와 치소 사유는요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는 법정 사유예요 법정 사유 당사자가 약속에 의해서 약정에 의해서 무효, 치소 사유를 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야 이게 자, 그러면 치의 잡아요 무효는요 여기서 계약을 했잖아요 5월 1일 날 계약하자마자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효는 계약은 성립이 됐지만 하자마자 효력이 없어요 그럼 물어볼까요? 무효가 됐어 계약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OX 없어요 왜? 무효니까 처음부터 성립되자마자 바로 무효죠 그럼 손해가 발생된 적이 있어? 없어? 그런 타임이 없나요? 그런 타임이 첩계약을 맺자마자 바로 무효다니까 그럼 뭔가 이행된 게 없잖아 손해본 게 없잖아요 그래서 무효는 손해배상이 나오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치소를 봐봐요 치소는 이렇게 해볼게요 이날 계약을 했어 5월 1일 날 미성년자가 계약을 집을 판 거야 갑이 성립됐죠? 이게 유효냐고요? 유효예요 이 치소 사유들은 전부 다 유효예요 일단은 유효예요 그러다가 여기서 치소를 해요 치소를 하면 얘가 거꾸로 올라가 소급하여 처음으로 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5월 1일이 있죠 이때 와서 뭐가 돼요?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그럼 무효는 전부 혈액이 없는 거죠 그런데 치소는 뭐냐? 치소는 일단은 뭐예요? 유효였다가 나중에 뭐 하면 치소가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그럼 제가 아까 무효와 치소는 결과론 쪽으로는 뭐예요? 동일해요 효력이 없다는 건 동일하지만 얘는 일단은 유효라는 거죠 얘는 처음부터 무효였던 거고 그러면 여기서 치소를 하면 소급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런데 미성년자가 계약을 했다고 해서 항상 불리한 건 아니에요 미성년자가 자기 집을 팔았는데 1억짜리를 5억에 판 거야 5억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모인데 일단은 뭔가 애가 잘나건 안 나건 싹수가 노래 1억짜리를 5억에 팔 정도면 얼마나 거짓말쟁이에요 이걸 두드려 패야지 그런데 돈이 좋으니까 그렇죠? 살포시 안아주죠 다 컸다고 그럼 계약 취소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겠어? 계약을 취소를 안 해 퀴즈 한번 내볼까요? 취소 안 한대 법정대리인이 그걸 뭐라고 부를까? 오케이 추인이에요 추후에 인정하는 거야 그래 그래 추인 추후에 인정한 거지 그럼 유효였던 놈이 뭐야 계속 확정적으로 유효가 돼버려요 그러면 그러면 취소 사유는 원래 유효인데 취소를 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그런데 취소를 안 할 수도 있다고 그럼 취소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유효가 되는 거야 그래서 무효는 절대 유효가 되는 케이스가 없는데 무효는 취소를 안 해버리면 유효가 되어버린다고 그래서 이 취소는 취소권 행사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취소를 안 하면 계속 유효고 취소를 하면 그때는 소급해서 효력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10년 안에 취소권을 행사해라 그 기간이 지나버리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 유효로 간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무효와 취소에 조금은 차이가 있다는 거 보이시죠? 다시 해볼게 이거 우리 교과서 보면 있어요 70 몇 페이지다? 78페이지 보면 무효 취소가 나눠져 있어요 거기가 박스로 보이시죠? 자 다시 해볼게요 무효는 뭐라고요? 성립 무효 취소는 성립은 된 거예요 자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있다 없다? 없어 누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그냥 무효입니다 그런데 취소는 일단은 뭐라고요? 유효 취소를 하면 소급하여 무효 그렇죠? 그런데 취소를 안 할 수도 있다고 그걸 추인이라 그래 추후에 인정한다 추인을 하면 이제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어버려요 자 그럼 취소는 누가 주장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그래서 취소권자가 나중에 가면 140조에다가 한 10명을 규정을 해뒀는데 여러분들은 다 외울 필요 없어요 두 사람만 기억하면 돼요 나중에 가면 나중에 가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무효하고 취소를 구별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대략은 와 다요? 자 하나만 더 해보게 이제 해제인데요 이 해제는 취소하고 비슷해요 이 해제가 자 무효나 취소는요 모든 법률행위에 다 씁니다 모든 법률행위라는 건 물권법이 됐든 채권이 됐든 친족상속이 됐든 모든 민법에 적용될 수 있는데 이 해제나 해치는 계약에서만 쓰는 단어예요 쓰임새가 한정돼 있어요 자 이런 거 있잖아요 혼인관계를 해제한다 결혼관계를 해제한다 이런 말 못 써요 혼인관계를 취소시킨다 혼인관계를 무효화시킨다 이런 말은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해제는 순수한 채권법상의 계약에서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럼 이 해제가 뭐냐 자 값과 을간의 계약을 맺었어요 그렇죠? 하나만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 물건을 파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매도인 물건을 사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매수인이 돼요 매수인 그럼 이건 어때요?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하나 살 거거든요 그럼 편의점 사장님을 뭐라고 불러요? 매도인 그렇죠? 내가 사는 사람은 매수인이 되죠 재래시장에 가서 대파를 하나 삽니다 대파 큰 파 그럼 그 할머니 대파를 파는 할머니를 뭐라고 불러요? 매도인 나는 매수인이 돼요 다시 해볼게요 나온 김에 계약이 됐다면 매매 계약이 됐다면 매도인 값은요 권리가 있어요 그 대신 의무가 있어요 권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채권이라 그래요 의무를 뭐라고 하냐면 채무라 그럽니다 매도자의 권리가 뭘까요? 막판이에요 다 끝나가요 돈 이걸 매매 대금이에요 대금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갖고 있는 거죠 돈 줘 을 돈 줘 사람이 사람에게 그런데 의무는 뭘까요? 채무는요 집을 넘겨줄 의무가 있는 거지 그렇죠? 자 거꾸로 을이란 사람의 권리가 뭐가 있을까요? 채권 권리는요 뭐가 있어요? 채권은 집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 다음에 이건 채권이죠 그럼 채무는 뭘까요? 의무 의무는 대금을 줘야 될 의무가 있죠 그러면 자 봐요 이게 어렵습니다 집만 놓고 봤어요 집만 돈 말고 집만 놓고 보면 채권자가 누구예요? 집만 놓고 보는다 지금 집만 놓고 보면 채권자가 누구예요? 채권자가 매수인이죠 채무자는 누구예요? 매도인이 되는 거예요 다시 대금을 놓고 봐 볼게요 돈 돈을 지불해야 될 채무자가 누구예요? 매수인 그렇죠? 돈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는 누구예요? 매도인이에요 그러면 채권자 채무자가 상황 대상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 피스대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찾는 게 가장 어렵대요 이걸 내년 5월, 6월 달 가도 못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누가 채권자인지 누가 채무자인지 그건 어디를 보고 찾느냐 하면 대상물을 보고 찾아야 돼요 대상을 집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돈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지에 따라 채권 채무자가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고 자, 이렇게 지어보고 이제 자, 집을 놓고 봐 볼게요 이제 집을 계약이 됐어 매매 계약이 그럼 매매 계약이 된 상태에서 자, 집을 넘겨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채무자가 매도인이죠 근데 만약에 이 매도자가 집을 이행할 수 없었어 그럼 무슨 말이냐면 채무는 집이잖아요 채무를 뭐 해야 돼? 이행해야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대 그럼 뭐라고 불러? 채무 불이행이라 그래 그럼 채무 불이행이 되면 계약을 깰 수가 있어 누가? 가볍게 의리케 의리케지 채권자가 너는 왜 집을 안 주는 거야? 이거 계약 없었던 걸로 해 이거 채무 불이행이야 채무 불이행이야 이게 법으로 정한 법정 해제라 그래요 이건 해제 사유예요 다시 해볼게요 무효 사유는 이런 것들 취소 사유는 제한능력, 차고사기, 강박 해제 사유는 재무자가 재물을 불이행할 때 사유가 다르죠 무효 사유, 시소 사유, 해제 사유가 다르다고 그러면 해제는 똑같아요 이날 5월 1일 날 계약을 했어 일단은 유효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뭐가 생긴 거야? 채무 불이행이 생긴 거죠 그럼 이때 가서 뭐예요? 계약을 해제를 했어 그럼 해제를 하면 얘도 취소처럼 쭉 소급해서 뭐가 돼요? 무효가 돼버려요 효력이 없어져버린다고 그럼 얘도 일단은 뭐예요? 유효였는데 나중에 해제를 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럼 취소와 동일하잖아 내용이 근데 사유가 다르죠 사유가 여기는 네 가지 여기는 재무불리 고별이 가요? 그 세 가지만 고별할 수 있어도 여러분들은 네 시간 수업에 이 세 개만 고별할 수 있어도 다 얻어간 거야 이게 아니 양이 많긴 해요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게 그 전체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간 타임이 드물어서 그래서 한번 보는 거예요 지금 자 동영상을 한 두세 번 꼭 보세요 그럼 정말 이게 도움이 되는 수업이거든요 전체를 볼 수 있는 거니까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집구가 넘어가면 이게 아까 무효는 계속 무효잖아요 자 무효인데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다 끝나갑니다 이제 무효가 되면 항상 이게 주객이 전도가 돼가지고요 미안스러워요 무효가 되면 무효가 되면 두 가지를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하나가 뭐냐면 확정적 무효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유동적 무효라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올해는 얘가 시험에 안 나왔어요 여기만 시험을 배정했고요 이게 좀 조심해야 돼요 그럼 유동적 무효는 뭐냐면 눈치가 빠른 거 볼게요 이건 영원히 무효죠 유동은 움직인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해석해 보면 지금은 무효인데요 나중에 유효가 될 수도 있어요 하는 게 유동적 무효예요 눈치가 빠른 거 볼까 유동적 유효예요 무슨 말일까 지금은 유효인데 나중에는 무효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자 그럼 이걸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유동적 무효를요 혹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죠 아마 중개사법에 가면 이걸 배울 거예요 이게 자 이거예요 토지를 거래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게 사전적 허가거든요 이건 사후가 아니라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가 있는데 의라고 원래는 허가를 먼저 받아요 그러고 나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원래가 근데 허가를 안 받았어요 허가를 안 받았어요 근데 매매계약을 한 거야 이렇게 그럼 얘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토지거래허가는 강영복귀입니다 유효 무효 얘는 무효예요 계약은 무효입니다 허가를 안 받았으니까 근데 나중에 이 친구들이 거기 토지거래허가구역 행정청에 가서 허가를 나중에 받았어요 그럼 무효였던 애가 사후에 허가를 받은 거죠 그럼 무효였던 애가 이제 뭘로 바뀌어요? 유효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유효로 이걸 유효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유동적 무효입니다 지금은 무효인데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처음부터 유효로 다룰 수 있습니다 이게 유동적 무효라 그래요 유호션 문제가 올해 배정이 안 됐어요 작년에는 배정이 됐었는데 이번엔 여러분도 좀 조심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럼 확정적 무효는 뭐예요 확정적 무효는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다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그래서 무효 파트에 가면 두 개를 배워요 자 무효는 뭐라고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효력이 있다 없다 없어 무효 사유이더라도 성립은 된 거야 안 된 거야 성립은 됐지만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는 말이에요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취소 취소는 이건 뭐라고 했어요 이건 처음 일단은 뭐예요 일단은 유효가 되죠 일단은 유효 근데 나중에 뭐 하면요 취소를 할 수도 있고 추인할 수도 있어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취소를 해버렸어 취소를 해버리면 효과는 뭐가 돼요 소급 처음부터 가서 뭐라고요 무효 효력이 없어지는 거고 만약에 취인을 했습니다 라고 해버리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취소권의 뭐라 그래요 포기라 그래요 취소권의 포기 그럼 이건 뭐가 된다 이제는 확정적으로 유효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취소는 일단 유효인데 여기에 취소를 할 건지 추인할 건지에 따라 운명이 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탁을 드리는 건 취소 사유 이 네 가지 하나가 제한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 이 네 가지 정도 사유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신다면 상당히 무효 취소를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좀 구별을 해 주시라고 단지 이제 우리가 해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해제는 먼저 채무 불리행일 때 사용해요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때 우리 계약법에 가면 이 내용을 이야기할 거라고 자 하나만 더 이야기해 볼게요 조건기한 이 조건기한을 그렇게 강조를 해도 잘 잊어먹더라고요 조건하고 기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조건이나 기한이에요 이것은 당사자가 계약을 할 때 약속을 해야 돼 너 이번에 내가 휴대폰 하나 사줄게 그런데 중간고사에 성적이 좋아야 돼 보통 부모 입장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다 보면 그런 걸 보통 걸 때가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알겠죠? 조건이에요 기한인데 조건과 기한은 효력이에요 효력 효력을 장래에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것이 조건이에요 이렇게 보면 좀 불안하죠 이게 불확정인데 불확실한 건데 이런 거예요 장래입니다 과거가 아니라 이번 시험에 과거로 나온 게 있어요 5번 지문에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그게 아니라고 장래 발생한 사실 이런 거 있잖아요 내일 비가 오면 내가 커피 한 잔 사줄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내일 비가 올 수 있을까? 확신해요? 불확실하죠? 그러면 그 불확실한 사실에 의해서 커피 한 잔 효력이 자지우지 되잖아요 그게 조건이에요 여러분들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인데 사줄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중개사 시험에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아니 붙겠다는 마음으로 오겠지만 불확실한 거잖아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그걸 조건부 법률행위 그러는 거예요 그게 조건부 자 그럼 이건 어때요? 기하는 뭐냐면 기하는 역시 효력이에요 효력인데 이건 장래에 뭐라고 했어요?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 어떤 거냐면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가 오면 커피 한 잔 사줄게 그럼 12월 25일은 반드시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래서 이걸 기한부법률행위라 그래요 자 이건 어때요? 자 이건 어때요? 만약에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때 눈이 오면 커피를 사줄게 조건이 기한이야 이제는 조건이예요? 이제는 조건이예요 왜? 크리스마스 날 눈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럼 이건 어때? 너 대학에 들어가면 이건 뭐예요? 조건 기한 조건 너 결혼하면 조건이죠 그렇죠? 병이 사망하면 언젠가 사망하면 기한이지 병은 반드시 죽으니까 반드시 죽잖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서 그러지 죽긴 죽잖아 결과는 그럼 이건 어때? 내일 비가 오면 이건 기한이죠? 조건이에요 조건 그럼 언젠가 비가 오면 기한이지 언젠가 비가 오면 대한민국은 언젠가 비가 와 안 와? 오죠 언제 올지 몰라서 그러지 알아 듣나요? 확실하다 불확실하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이런 개념 그런데 조건에는 두 가지가 있고 기한에 두 가지가 있는데 조건은요 정지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해제 조건이라는 게 있고 기한은 시기가 있고 종기가 있어요 이렇게 자 정지 조건은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 한 대 사주겠다 그랬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정말 시험에 붙어버렸어 시험에 붙었다는 게 뭐야? 조건이 성취가 된 거예요 조건이 성취가 되면 정지 조건의 효력이 발생이 되는 거야 그런데 해제 조건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소멸되는 거야 이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을 구별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자 이건 어때요? 너 대학 졸업하면 대학은 들어갔다가 다 졸업하는 게 아니거든요 대학 졸업하면 조건이죠 그렇죠? 너 생활비 안 줄 거야 정질까 해제까? 생활비를 안 줄 거라고 해제 같지 않아요? 아니 해제라니까 소멸되잖아 아 그럼 이렇게 하자고 자동차 사줄게 발생이죠 집 사줄게 술 사줄게 긍정적이잖아요 그럼 정지 조건이야 부정적이야 생활비 안 줄 거야 자동차 안 사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해제 조건이겠지 뭔가 효력을 잃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정지 조건은 효과가 발생되는 거고 해제 조건은 효과가 소멸되는 거예요 그럼 시기와 종기는 뭐냐? 시작되는 거 이건 발생 종기는 마칠종차 끝나는 거 이건 소멸이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집을 임대차 계약을 할 거거든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야 너 1월 1일부터 해서 12월 31일까지 우리 집에서 임대차로 사라 그럴 수 있죠 그럼 시작되는 시점이 언제야? 이게 시기 끝나는 게 언제야? 12월 31일 종기 구별이 돼요? 여러분들 그 은행 가서 대출 받지 않아요? 요즘은 대출도 어렵다고 하지만 대출을 받아 그럼 내가 2년간 쓰겠습니다 하고 오늘부터 2년 뒤 그럴 수 있죠 그럼 오늘부터가 오늘이 뭐야? 시기 2년 뒤에 끝나는 건 종기 그런 의미예요 그게 시기, 종기 그런데 잘 보면 알겠지만 이 기한하고 비슷한 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기간 처음 들어본가요? 기간이 뭐냐면 우리가 원서 접수 기한이라 그래? 기간이라 그래? 기간은 시간의 흐름이에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걸 의미하는 거고 기한은 어느 시점을 말하는 거야 시점 시작되는 시점 1월 1일 끝나는 시점 12월 31일 시점을 말하는 거고 기간은 시간의 흐름이라고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지? 기 그 무가 있으면 이렇게 무 꼬랑지 무 알죠? 무 무 됐죠? 그러면 생체할 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길이가 얼마예요? 이게 기간인 거야 길이 그 다음에 어느 시점은 잘라 가운데 잘라 가운데 잘라 이게 뭐예요? 기한인 거야 어느 시점을 구별이 되나요? 그러면 아따 힘들어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기간은 시험에 안 나와요 기한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원래 민총에는 기간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을 거예요 내가 오늘 통신요금을 내야 되는데 빨간 날이야 그럼 언제 내는 거죠? 다음 날까지 내면 되는 거죠? 그게 기간의 문제예요 그런 것들이 그것들은요 그래서 우리는 이건 시험에 내질 않고 이렇게 기한하고 조건만 시험을 내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이게 있잖아요 조건 기한의 50%예요 이걸 이해하는 게 50%예요 이것만 이해하면 제가 봤을 때는 조건 기한은 어렵지 않거든요 이걸 구별을 못해요 나중에 가면 여기다가 이거 있죠? 여기에다가 성립을 집어넣어버려요 조건은 법률행위 성립이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걸 말한다 그럼 얘만 보여 얘만 보이고 얘는 안 보여 그래서 틀리는 경우가 많고 두 번째 여러분들 법정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법정 조건이 뭘까요? 법정 조건 배웠으니까 써먹어야 되죠 법으로 정해져 있는 조건 이런 것들이요 법정 조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를 신청하려면 이런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이건 조건이나 명칭을 쓰고 있지만 얘는 조건이 아니에요 이 조건과 기한은 누가?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붙여져야 돼요 둘이 합의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자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인데 사주기로 하자 그랬더니 상대방이 자동차는 안 돼 거기에 뭐요? 플러스에서 방향제까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당사자 합의로 정해지는 거 이게 조건기한이에요 법으로 붙여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번 아마 시험에도 이게 있었을 것 같아 있었던 것 같아 기출문제 이걸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한 이건 어때요? 이 계약을 할 때 난 조건을 붙여야 되겠어 라고 생각을 했어 머릿속에 그런데 이걸 상대방한테 전달을 안 했어 그럼 의사는 있지만 표시가 안 된 거지 그럼 상대방 알아 몰라 모르지 조건이다 아니다 아닌 거야 조건은 당사자 합의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조건을 붙이겠다는 내심의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외부로 표시되지 않았다면 조건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조건기한은 장래예요 과거가 아니라 법으로 붙인 건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거고요 이렇게 이 조건기한하고 들어와 있는 게 마지막이에요 우리 민법 총치기에서는 그러면 이제 끝났으니까 가야죠 배고프죠 습관이 안 돼가지고 아직은 원래 밥 먹으면 2시에 밥을 먹거든요 거의 대분들이 점점 가면서 이제 배꼽시계가 맞춰지더라고요 거기에 한 1년만 고생하면 돼요 1년만 고생하면 되지 뭐 아니 글쎄요 그런데 수업이 나오다 보면 처음에는 의욕이 좋아요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점점 이게 퇴색돼요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학원 가야지 하고 가고 오고 그러거든요 처음에는 학교 다니는 것처럼 재밌어요 이게 처음에는 또 뭐 설레기도 하고 누군가 만나겠지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한 3, 4개월 지나다 보면 퇴색되다 보니까 에라이 중개사 자격증 안 따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데 내가 이 센 고생을 왜 해야 돼? 그런 게 점점 마음에 비집고 들어와요 그러다 보면 점점 학원 가는 것도 줄어들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러거든요 이게 될 수 있으면 1년의 마음을 잡았으면 지금은 다 그래요 야 중개사 따가지고 뭐 하는데 어? 이게 널린 게 중개사 아니야? 중개사보다 많은 게 뭔지 아세요? 자제분이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애들한테 특히 이과생 직업 중에 첫 번째 1위가 의사예요 나 이 건물 아직 안 봤는데 이 건물만 해도 병원이 몇 개 있을 것 같아 중개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병원은 서너 개야 강철 직업이라는 게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자기가 자격을 갖춰서 열심히 뭔가 이렇게 활동을 하면 그만큼 반대급으로는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처음부터 뭐라고 그래? 야 그거 따서 뭐하게?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두 번째로 시험을 많이 보는 게 중개사 시험이에요 1위가 뭔지 아세요? 수능 이번에 47만 정도 보죠 47만인데 중개사가 40만 봤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죠 자 다시 해볼게요 다 책 덮어도 돼요? 저도 안 쓸 테니까 한 번 읊어보고 가는 거예요 권리변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권리변동은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권리변동의 원인은 법률행위 법률 규정이 있는 거고 법률행위는 의도 안대로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고 법률 규정은 의도와 상관없이 규정에 따라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매매, 증여, 임대차 계약은 법률행위고 어떤 경매라든지 상속이라든지 판결에 의한 것들은 법의 규정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이 되죠 법률행위의 의도 안대로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고 법률행위 종류는 단독행위 의사표시가 몇 개예요? 하나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되는 거고 계약은 의사표시가 두 개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죠 법률행위가 성립되려면 성립요건을 갖춰야 되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성립이 됐다는 전제에서만 효력요건을 따집니다 당사자는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어야 되고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다당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의사와 표시는 일치해야 되고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확가적사,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다당성을 빼서 설명을 한다고요 법률행위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의사표시예요 그럼 원래는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하자가 없어야 되고 그런데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예요? 비지니, 통정, 차고 그 다음에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지만 하자가 있더라 사기, 강박, 비통, 착사, 강 비지니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하는 거고 통정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짜고 하는 거고 차고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모르고 하는 거죠 사기는 속아서 하는 거고 강박은 쫄아서 하는 거죠 비통, 착사, 강 비통은 무효, 사유, 착사, 강은 지소, 사유 대리제도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하고 대리권을 가진 자가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하고 그 효과를 누구한테 본인이 직접 받는 제도가 대리제도예요 사적자치를 확장하거나 사적자치를 보충해 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대리는 이무대리도 있고 법정대리도 있어요 이무대리, 숙권, 법정은 법의 규정 그 다음에 유권대리, 무권대리가 있죠 유권은 권한이 있는 거고 무권은 권한이 없는 걸 말합니다 대리제도에 3면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대리권 관계, 본인과 대리인과의 관계 대리인과 상대방의 관계를 대리행위 관계 상대방과 본인 관계는 대리, 효과 관계가 있어요 대리인이 한 사람을 더 뽑을 수 있죠 그걸 누구라고 그래요? 복대리 복대리는 누가 선임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선임하는 거지만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그래서 복대리가 행위하면 본인이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권대리 무권대리는 권한이 없는 거죠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리행위를 한 겁니다 그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뭐였죠? 조인권, 조인 거절권 동영상 나중에 보면 그 말 알아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은 최고권하고 철회권이 있었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무권대리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미성년자, 제한능력자가 아니어야 되고 당연히 상대방이 선택에 따라서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만약에 본인이 사망을 하고 무권대리가 그걸 상속을 받았다 하더라도 기존 계약을 거절할 수는 없어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게 무권대리예요 자, 무효, 시소, 무효 무효는 계약은 성립이 됐죠 그런데 처음부터 효력이 없고요 누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영원히 무효입니다 다만 유동적 무효는 나중에 추가해서 요건을 갖춘다면 소급해서 요요가 될 수는 있다 자, 무효 사유는 아까 원시적 불농이나 의사 무능력자나 강행복규 위반되는 거 또는 비지니 통정허위 표시들은 무효다라고 했던 거죠 자, 치소 치소는 일단 뭐예요? 유효이죠 일단 유효이지만 나중에 치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효력을 소멸시켜요 단, 치소 사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소급 무효가 가는 게 아니라 추인, 추후에 인정을 해서 치소권을 포기함으로써 확정적 유효로 갈 수도 있어요 치소 사유는 당연히 네 가지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이 있다는 거 이 네 가지 사유가 있어요 그 이외에는 치소란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어떠한 경우도 이 네 가지만 쓰는 거예요 채무불량이다 그러면 해재란 말을 쓰는 거고 그렇죠? 착오로 계약을 했어요 치소한다 그러죠 강박을 당했어요 치소한다 의사 무능력자인데요? 만취자인데요? 그러면 법률행위는 무효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용어 쓰임이 조심해야 되고 조건기한, 부관인데요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만 붙일 수 있는 게 조건기한인데 조건은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것이고 효력이, 그 다음에 기한은 효력이 장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거예요 조건은 정지조건, 해제조건이 있는데 정지조건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이 되는 거고 해제, 해방됐다 해제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 자체가 소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기한은 뭡니까?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거죠 시기가 있고 종기가 있어요 시기는 시작되는 것, 발생이 되는 것이고 종기는 효력이 소멸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미입하긴 하지만 조건기한 여기까지 해서 민법 총칙이 전체 스킵이 된 거예요 다음 주 오면 대략은 좀 알아듣나요? 다음 주 우리가 가보지 않은 거 있죠? 물권법 지금 내가 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따라할 정도면 하고는 올 필요 없어요 모르니까 오는 거지 모르니까 한 번 가고 두 번 가다 보면 그런데 지금 4시간 만에 민법 총칙이 끝난 거잖아요 모르는군요 한 번 본 거예요 지금 이 내용들을 그대로 다시 디테일하게 본단 말이에요 나중에 가면 이게 잔형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될 거예요 아셨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고요 고생들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들 하셨어요 고생들ай